오늘 여름에는 계곡에 가서 방송 많이 하자 계곡? 응 계곡에 좋은 고기도 마시고 지금 텐트에 있잖아 그러니깐 철판 딱 얹은 지가 고기 지글지글지글 굽어가지고 파김치하고 배추김치하고 척척 걸지가 삼겹살 오만삭 묶고 그러니까 엄마 그래 뚱뚱하지 그래 먹고 운동도 안하고 맨날 담배 피곤하니까 뚱뚱뚱하지 니는 뚱뚱하다 소리를 하지 마라 니 소크라펙스가 그랬다며 니 고라지를 앓으라고 너도 뚱뚱한 주제에 누구보고 지금 뚱뚱하다고 태클 걸고 지랄이고 나는 통통하다가 가거든 이 통통한 게 아니라 니는 니는 있잖아 그거다 그거 뭐고 하마 무슨 하마 물에 사는 하마 그러고 니는 오늘 방구석에 니 방구석이 들어가니까 뭐 침대 밑에 뭔 좋음이 휴지를 화장지 좀 사다 놔라 화장지는 사다 놓으면 얼마 없으면 없어요 그래가지고 침대 옆에 치우려고 보니까 오만삭 군데군데 다 찡박은 안 오고 여자친구도 없는 게 씨바 뭐 화장지 시랄한다고 구석구석에 씨바 막 집 막아넣어놨나 그래가지고 있다 아이가 딱 들어가면 있다 아이가 내가 숨을 쉴 수가 없다 개밥 씨내가 나가지고 무슨 개밥 씨내가 나 개밥 씨내 나거든 그 어? 그거 보이질 않아 그거 좀 오래 처음에 딱 들어가면 개밥 씨내 나 좀 더 있으면 개밥 썩는 뇌가 난다 아이가 그게 내가 자다가 내가 자다가 침을 흘리고 어? 침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내가 이래 자다가 닦고 그 머리맡에 놔 놓고 그게 떨어지는 거다 침대 밑으로 그래 내가 이 뚱뚱한 몸으로 그 침대 밑에 기들어 가고 그걸 다 끄집어내려하니 어? 내가 그것을 질식해갖고 뒤질 거 같다 제발 화장지 좀 그 찡박아놓지 마라 니는 그래서 내한테 맞아야 되는 거라 맞아야 그런 거 있으면 어? 저기 뭐야 화장지 통이나 넣든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내가 방에 고개 한번 싹 바꾸든가 이거를 이겹시면 완전 봉쇄해 놔 놓고 냄새가 많아 아이고 참 나는 차라리 스쿵크 냄새가 나겠더라 나 그 냄새 나 그 냄새 개밥 씹네 하고 개밥 씹네 하고 개밥 썹는 애는 나 못 맡겠다 차라리 스쿵크 냄새를 맡으면 맡았지 한 번만 더 걷다가 천원 하나 놓으면 봐봐 아예 내가 스쿵크를 한 두 마리 사다가 이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내가 스쿵크를 냄새를 차라리 풍기놓는 게 낫다 한 두 마리 사다 나아가 무슨 개밥 씹네 가라 얘들 다 믿는다 얘들아 내가 오죽하면 내가 방송에서 이 말 우리 아들 쪽팔리는 거 아는데 내가 왜 하겠노 이게 우산을 안 시키면 이게 이게 실천이 안 될 거 같아가지고 내가 그랬나 지금 내 몸도 안 좋은데 그 개밥 씹네 썩은 데를 맡으니 내 몸이 더 안 좋은 거야 내 몸이 더 안 좋은 거야 나 나는 나 나 나 나 나 나 아주 불쾌해. 그래서 내가 이제 네 묵던 거를 안 먹는 거야. 네 옆에만 가면 그 냄새가 나는 거 같아. 내가 네 묵던 숟가락이고 네가 뭐 주는 건 나는 불쾌해. 그러고 날 보고 뚱뚱하다 하지 말고 너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운동하고 모욕 싹 하고 그래가 방송 아주 방송을 해라. 오늘 집에 갑자기 왜 왔는데? 누가? 고마워 있지. 왜 아침부터 사람이 개쪽을 주거래? 내가 왜 왔느냐? 내가 딱 내 예감에 직구성 엉망일 것 같아. 내일 내가 퇴원해서 오면 내 쇼크 받을 것 같아. 내가 그 방문 좀 열어놓고 내가 한기 시키고 좀 이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 좀 어 그 점심시간에 어 그런 내가 말하고 그 쓰고 내가 그래갖고 나왔더만. 아닌 게 다를까 막 들어가는데 방구석에 들어간 내가 며칠 어 그 병원에 있다보니까 시바 아이고 이거는 뭐 내 차라리 어 스쿵크 오죽하면 내가 스쿵크 냄새가 차라리 낫겠다 하겠노 어 이건 개밥 싣네 하고 개밥 썩는 냄새가 난다니까 구석구석이 내 화장실 한 이만큼 한 이만한 까만 비닐봉다리야 이만한 거 제가 이만한 가까이 이 쇼크는 어 내가 이만했다니까 겨우 이래 좀 이래 짜맸다 내가 그 입구까지 다 찬거 있지 까만 비닐봉다리 이만한 거 입구까지 넘치지는 안 했지만은 그래 그 집이 냈다. 아 이상한 생각 하지 마세요 형님들 제가 감기 몸살이 와가지고 휴지를 두릇마리 휴지를 한 통을 다 썼습니다 자다가도 코 풀고 숨이 안 쉬지 않고 코를 풀고 침을 흘리고 자다가 또 담배 또 제 딸이 한번 쏟아가지고 그것도 다 닦고 그래 했던 휴지들이야 야 코 치고는 너무 뽀뽀하다 종이 자체가 너무 뽀뽀하다 그거 웃음날이 미친놈아 야